아르텔스? 감독님 이름인데요? 아이디가 똑같은데 뭘 잘해 이게 게임할 줄 모르네 아 이거 아쉬운데 이거 타즈모야 타즈모?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안 볼래요 헬로 가이즈 웰컴 투 더 델러스피얼 유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델러스피얼에서 서머딜러를 맡고 있는 스파클이라고 합니다 저는 러시기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팬분들이 저희한테 필립을 보냈는데 그걸 또 저희가 시원하게 깔 수도 있고 점수도 벌기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바티스트 게이밍 포 유? 바티스트 트리코가 입은 버전인데 오우 개빠른데요? 오우 뭐야 너무 화보해 지난번에도 봐야 했는데 이렇게 보내면 볼 게 없어 일단 내가 봤을 때 아쉬운 게 키리콕 공속 좋아했는데 윈도우도 썼어야 돼 윈도우가 없네 아우 다음에 윈도우까지 이거 딱 채워서 같이 쓰는 걸 다시 보내라고 내가 봤을 때 이거 1점 1점 저 그나마 팀원을 살려가지고 1점 원래 5세랑 보기 다 좋은 거였는데 윈도우가 없으면 너무 아쉬워요 약간 다음 영상 이제 보게요 이제 라인하러 너 하이라이트는 안아 하이라이트는 별로 안 좋아하지 하이라이트는 별로 안 좋아하지 하하하 하하하 저 여기 여기 있잖아요 하하하 이거 네 망치 역시 망치 낭만이지 3점 정도 3점 정도 저도 한 돼지 분쇄기 때문에 돼지 분쇄는 멋있어요 시원시원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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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왜? 저 아이디가 똑같은 수인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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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저 원이구나 아 쓰 아 일단 아이디가 좋아서 4점 드릴게요 하하하하 하하하 플레이 뭐 모르겠어 일단 4점 아이디가 마음에 드네 아우 아우 황북이가 엄청 5점 들어야죠 아이디가 너무 많아주네 아이디가 마음에 드네 아이디가 마음에 드네 아이디가 사람이 근본이 있어 상대 트레이저에 대해 짜증나게 디바 벨로스피얼 디바네 벨로스피얼 디반데 자폭가 오 뭐야 긴급 탈출해버려 음 음 음 아 이 인피트 있는 당연히 없어 아 아 이거 자폭을 잘못 던졌어 인정 인정 하폭을 너무 낮게 던져서 높게 던져야 간지가 있는데 높게 던져서 높은 상태에서 터져가지고 멋있는데 뭔가 약간 앞으로 다가가면서 일단 터지는게 안보여어 2점 2점 간지가 안보여 2점 아니다 2점 아니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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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타주모야 타주모?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안볼래요 하하하하 1점 안보고 1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잘했어요 아니 뭘 잘해 이게 일단 이거 이거 못할 수가 없잖아 지금 메르시 공고프 꺾고 있고 자탄에 있고 자탄에 있고 튕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용검차고 저는 이거 아니 1점 이걸 왜 올린거야 이거 아 타주모가 갑자기 저 불러와가지고 보여줬거든요 근데 또 여기다 이거 제출한거 보니까 너무 추해 너무 추해요 아니 이런거 뭐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나오잖아요 저걸 뭘 자랑이라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건데 자 1점 1점 어 뭐야 꺼졌어 아 그 캐스터 ABR 아 예 이 사람이 거달또 오 핵을 걸어놨다 도전 오 뭐야 도전 도전 잘 쏘는데요 도전 3헤드킬이니까 3점 드리겠습니다 3헤드킬 3점 3헤드킬 3점 다섯명 죽였지만 일단 헤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전 다섯명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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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 스킨인가 옛날 스킨 이거 왜 안 죽는거야 음 이거 왜 안 죽는거야 이거 왜 안 죽는거야 1점 서울스킨이었어 서울스킨이었어. 어디 지금 서울스킨 끼고 밸런스 스페일 쪽에 나온거야. 거기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러니까요. 서울스킨. 밸런스 스킨 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더 빨리 다 잡았어. 서울스킨이니까 안 되는거야. 게임 할 줄 모르네. 아 아쉬운데. 개념한테 말이야. 말이 없어. 저요? 뭔 말을 해. 보고 빨리 판단해 봐. 판단해? 오 뭐야. 반통되는데요? 아무리 오리사 시프트. 오 뭐야. 난 점수가 좀 싸요. 저는 4점입니다. 저는 잘 안 좋아요.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맘에 드는 게 없어. 오늘따라. 아 그 아나는 뭐에요 그럼? 아나는 임팩트가 있지. 일단 근본 있는 이름 때문에 임팩트가 있지.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응. 오랜만에 보라. 거기 이름은 에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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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게도 쉽지 않네. 왜 이렇게 많이. 나쁘지 않았어. 근데 뭐 뭔가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정 인정. 응. 8킬 해줬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8에 나누기 2하면 절반 4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3점으로. 뭔가 약간. 임팩트가 없어요. 오늘 좀. 사람들이 굳이 네요. 하하하하. 이거 뭔데. 몇 시간대. 화질이 왜 이래. 내 눈이 아파. 어. 이럴 때 뭐 벨벨 타는데. 뭐야. 땅을 왜 쏘는 거야. 혹시 이 사람 패드 유지한가요? 어? 진짜 그런거? 하하하. 나의 패드 움직이는 건 아니긴 한데. 음. 이거 뭐야. 이거 왜. 왜 있는 거야. 난 모르겠어 이거. 어떡하라고. 저는. 일단. 내가 봤을 때. 네. 자신감. 이런 당면 올린 자신감으로 2점. 자신감이 충분하셔야 돼. 지금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뭘 봐. 마지막에 그냥. 승리 자축 비트인가? 뭐. 진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신감 하나로 2점. 평가를 못하겠어요. 사실 자신감. 하하하. 하하하. 이거. 아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가요? 뭐. 가린건 가린건데. 도대체 뭐. 모르겠는데요. 공을 왜 썼는데. 하하하. 아 이거 근데 공을 왜 썼는데 이거. 이런 줄 아니까. 왜 쉬프트 안 쓰고 공을 왜 썼는데 이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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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왜 있는데. 네. 실시간 까이는 영상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본 있잖아요. 감독님. 5점 드리겠습니다. 저잖아요. 저것도. 이거 몇 점 줘? 원? 원? 오케이. 4점 5픽. 원. 원. 넘버원. 예상입니다. 넘버원? 네. 하하하. 오늘 영상 좀 실망해 실망. 약간 뭔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상이었어요. 음. 이 가슴이 끊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낭만도 없어요. 좀. 굳이 했어요. 이것도. 그. 아 네. 좀 많은. 좀 재밌는. 재밌는 영상이 없어. 재밌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뭐 없어. 지난번에 같이 이제 그. 대박 낙사를 노린다거나 그런 게 없어. 재밌는 게. 딱히 화려한 것도. 그냥. 재밌는 걸 좀 찾아서 만들어서. 솔직히 킬룩 안 뜯어도 돼. 재밌으면 돼. 마지막에 지금. 이제. 임명하니가 다 팀이 없어. 그럼 오늘의 이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아르테마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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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부터 근본이 있어. 임팩트 있잖아. 아이디가. 영상이 임팩트가 없어서. 아이디라도 임팩트가 있으니까. 1등이 되는. 이번 주. 모승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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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끝이 나왔고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펼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벨라스피. 박근이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